프로골퍼는 왜 경기장에서 반드시 골프 모자를 쓰고 골프 모자를 쓰지 않으면 논란이 되기도 하는 걸까요? 복장 규정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화면에 자주 잡히는 골퍼의 얼굴과 어드레스 시에도 로고가 잘 보인다는 이유로 스폰서 브랜드에서 모자 착용을 요청하기 때문인데요. 반면 일반 골퍼는 스타일과 자외선 차단, 골프장 규정 때문에 대부분 모자를 착용하죠. 특히 수많은 골퍼들의 찌누기로 사랑받은 아디다스 투어 스냅백은 맞춘 것처럼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데요. 빠르고 간편하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버튼형 스트랩으로 대두부터 소두까지 꼭 맞는 핏을 편안하게 연출하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완벽한 챙각 또는 힘주어 구부려도 탄탄한 핏을 유지하죠. 또한 즉각적인 땀 흡수가 가능한 스웨트 밴드를 배치하여 얼굴로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리는 심플한 3선 로고와 촘촘하게 짜인 조직감이 돋보이는 소재. 기본템으로 쟁이기 좋은 세 가지 컬러까지. 아디다스 골프 모자와 함께 프로처럼 멋스럽게 라운딩 즐겨보세요. 아디다스토이coon 아디다스 관장 아 acknowledèt니 아디다스 tense